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육군 4관 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이 타당하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정부도 동의한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건데 육사는 홍범도 장군 대신 맥아더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위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아내 정부가 동의하는지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홍 장군은 소련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어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적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교육받는 그러한 장소에 적절하냐 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군 4관 학교는 홍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흉상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도 맥아더 장군 흉상 설치가 현재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도 검토됐지만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 사업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흉상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1922년 홍 장군이 소련에 입국하면서 자필로 자신의 직업은 의병이고 목적은 고려독립이라고 적은 출입국 카드를 제시하며 흉상 이전은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고맙습니다.